전기 전기 보일러 공장이라든가 어떤 모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을 업소용으로 해서 산업용으로 보일러가 생산되고 있고 여태까지 저희가 에너지 분야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새로운 연수기라는 제품을 갖고 환경이라든가 건강 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려고 합니다. 연수기라는 고가의 제품이라든가 단편적인 그런 제품이었는데 저희는 계량기 쪽에다가 한 번만 설치를 하면 교환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없이 온 집안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이라든가 아라베니스라든가 이라크 이런 쪽에 저희 큰 제품 온수기들이 수출된 바가 있습니다. 1995년 창업한 미래에 지금까지 타회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있는 농축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체크가 진행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